자 1월 16일 셀트리온 그리고 헬스케어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엄청났죠 합병가능 소식에 환호를 했습니다 특히 제약이 가장 크게 급등을 했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등 합병 추진 의사를 비력하면서 관련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내용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 지리응답에서 주주들이 원하는 원한다는 조건 하에 이들 3개 회사가 합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자 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스다에서 코스피로 입성을 했을 때 이때도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전했죠 이번에도 주주들이 원한다 그러면 이 3개 회사를 합병을 해서 셀트리온 하나로 이렇게 합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비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셀트리온 측은 합병은 물론 이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 라고 선을 그었죠 자 그러나 주주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서정진 회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주주 친화적입니다 주주들이 요렇게 하자면은 코스피로 이전해 버리고 뭐 그렇게 한 이력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되려고 하면은 주주총에서 그런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한참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요 소식으로 셀트리온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은 외인 기관들이 열심히 팔아 됐죠 자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외국인 6만주 기관이 5만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5.6%까지 올라갔죠 5.6%까지 올라가다가 2.3% 정도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가로 보면은 21선 지금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을 만들었죠 자 그러고 시가는 오늘 조금 낮게 시작해서 저가 마이너스 1.4% 정도까지 내려오다가 저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강하게 들어왔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렇지만 결국은 2.2% 정도 2.3% 정도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칠 때 외인하고 기관은 좀 팔았지만 그래도 시장은 호재로 지금 인식을 하면서 들어 올렸죠 자 들어 올렸고 시장 자체도 이 시장이 코스닥 시장 외국인이 막판에 사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 쪽은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 제약바이오 주들이 상당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자제우지 많이 하죠 제약바이오 주들은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지금 많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만한 그런 시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1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사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합병 가능성 소식으로 2.7% 올라섰죠 모양 자체가 좋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좀 터졌고 21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서면서 결국은 241선을 뚫어내면서 마무리를 했죠 윗거리를 좀 달았지만 뚫어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외인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외인기관의 매도세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30만주에서 130만주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죠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외인기관이 6만주 5만주 정도 팔았다 이런 부분에 지금 2.3% 정도 그래도 오르고 마감을 했다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41선 지금 뚫어냈죠 그리고 21선이 요렇게 이제 올라서고 있는데 21선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요 분위기로 가서 121선 이제 넘어서서 위에서 끝이 났죠 내일 12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주봉도 좋게 마무리가 되겠죠 주봉도 양호하게 마무리가 될 거고 이런 합병 이슈 요런 부분이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소식 말고도 장이 끝나고 나서 중국 관련된 이런 소식도 나왔죠 자 중국 사업 직접 진출 등 2030 비전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 JP모간 헬스케어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올해 세계 2위 규모 의약품 시장인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겠다 자 이 하나만으로도 좋은 소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셀트리온 그룹이 중국 현지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 성정부와 투자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계약 체결되면 4월달에 기공식을 진행하고 인슐린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만 리터 규모의 중국 내 최대 바이오약품 생산 시설이 될 것이다 중국 직판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비전이 또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좀 종합을 해 본다 그러면 위치적으로도 240선을 뚫고 올라설 가능성이 아주 높죠 2년간의 하락 이후에 이제 다시 올라서는 그런 타이밍에 좋은 소식이 또 나왔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17%까지나 상승을 했었죠 780만주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자 이 합병 소식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결국 6% 정도 오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12만주 매도 그리고 기관이 4만8천주 매도가 나왔죠 거래량이 780만주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봤듯이 저런 로드맵이 제시가 됐죠 자 그런 상황을 본다면 합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좀 작은 순으로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죠 주가 차원에서 보면은 큰 쪽으로 달라붙는 쪽이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두 번째로 움직였죠 6% 정도 올랐고 자 120선에서 지금 막히는 모습이 좀 나타났지만 오늘 뭐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고 외인기관의 매도세가 12만주 4만주 정도 5만주 정도 나오긴 했지만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렇게 이제 서정진 회장이 합병할 수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뭐 아직 구체적인 뭐 그런 부분 없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주주가 원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원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합병을 한다니까 주가가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치면서 우상량으로 요동을 쳤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을 반기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 중국 로드맵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세 자체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요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지약이 가장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늘 27%까지 올랐다가 19%에 마감했죠 자 지금 240선을 단번에 뚫어내면서 위치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꼴찌였죠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가장 위치가 낮았지만 240선을 뚫고 올라선 위치를 보면은 오늘부로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섰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840만조 상당히 많이 나왔고 외국인이 23만조 상당히 많이 팔았죠 아마 공매 세력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관은 오히려 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19%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방향을 틀만한 위치에서 이런 소식으로 크게 요동을 쳤죠 자 요동을 쳤는데 마무리 될 때도 윗고리를 달았지만 241선 위에서 끝이 났고 19%나 오른 상태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겠죠 걸릴 거고 회사 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게 없다 요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방향 자체는 우상형으로 갈 만한 그런 소식이고 또 계속해서 이제 좋은 호재가 오늘 또 연이어서 나왔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치고 올라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숨고르기 형태의 요런 모습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숨고르기 형태의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매도를 했죠 자 매도를 했고 오늘 20%나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240선을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합병이 된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가장 큰 지금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런 부분이 지금 팽배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레이스가 펼쳐진다 라고 하면은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기 레이스가 좀 펼쳐지면서 조금 이런 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은 내일 거래량을 좀 보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일은 아마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하면은 조금 숨고르는 그런 장세가 조금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